잘 웃으시네요 아 웃네요 말씀도 재밌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저는 만나면 네? 이럴 줄 알았나봐요 1번은 뭐해요? 그 다음은요 네 됐구요 이럴 줄 알았나봐요 사람이 너무 쉽게 보여도 안좋아요 조금은 까칠해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안 쉬우세요 저는 뭐 까칠하죠 저는 까칠한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윙크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나는요 무슨 소리한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요 윙크를 그만하세요 죽겠네 정말 저는 내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보이는게 좀 싫어요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아까 샵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수줍어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의외로 너무 부드러우시고 부끄러움도 많고 남자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의외로 소녀같다 제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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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망원 아니 기사나겠다 문소리 망원 기사나겠다 어머 죄송해요 편집해서 이건 아닌데 삐 아니 숱한테도 미안한데 얘기해줘 아니 저 문소리씨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힐까요 사색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웃기냐 남자 이겨면 여장 문제 진짜 웃깁니다 사색인 자리에서 웃기는게 내가 최고야 근데 제가 이걸 잘 안하죠 앞으로 만약에 상대가 스폰스다 그러면 신문을 잣 notwend 예약으로 한 잔 산다 그러면 ない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남편이랑 살면서도 서로를 재미있게 해주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머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해준 돈을 보다 유머에요 아니 돈은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배가 이렇게 만삭해 이만한 배를 안고 살이 약해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무슨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막 살이 텄어요 속상하잖아요 어떡하지 싶고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애기 낳고 나면 내가 여기다가 문신을 하나 해줄게요 무슨 문신인지 어디 여기다가 라면 냄비를 하나 딱 얹어주는 거야 그러면 밑에 화력이 좋으니까 어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만삭인 배를 안고 막 떼굴떼굴 그러니까 실제 성격은 그런데 강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드라마 같은 건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잘 안 됐어요 시청률은 괜찮았는데 저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108배를 시작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108배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배우가 이렇게 잘될 때가 있고 슬럼프가 있잖아 그럼요 지금 내 인생에 슬럼프가 이거야? 이 정도 슬럼프는 괜찮다 이겨낼 수 있고 더 바닥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뭐 많은 배우들이 다 슬럼프를 또 겪기도 하고 어떤 우여곡들 다 겪지 않아요? 네 이런 웨이브가 없는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어야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발전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여기는 항상 슬럼프를 겪고 있으니까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올 때가 됐는데 우리 친구 언제 올라오나 하고 네 목이 빠지고 밑에서 깨지고 있는 것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치고 올라오네 아유 저 슬림캠프에서 자리 잡았다 티 안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때요? 지금도 날 해칠 노인은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진심을 네 그냥 그냥 던져버려 근데 제가 작품은 이제 이거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작품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다른 모습도 보실 날이 있겠지 관객들이 못하는 게 또 없어요 네 간소리도 굉장히 잘하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머어머어머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 어머어머어머어머 이 떡 우리 가락은 또 병풍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셋들이 이혁을 준비합니다 다 소용없어 막걸리로 한 병 갖고 야 이게 뭐야 놀으라면서 무슨 병풍 깔고 놀아요 왜 연기해야 돼? 돈도 안 받았는데 먹었다 치고 3. 하하하하하